네 야 이리와라 네? 할아버지 머리 저 신머리 좀 뽑아봐 아 저 바빠요 아 이리와봐 저 뽑아주면 10원 10원 줄게 10원요? 그래 진짜죠? 그럼 이렇게 뽑으면 100원 주시는 거죠? 여보세요 어 웬일이야 아김박사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왜 어 내가 가볼게 어 저기 네 네 니달아 이제 그만 뽑아도 되겠다 잠깐만요 어 저기 할아버지 다 해서 29개인데 알았어 알았어 29개 돈 들자 300원 받아 어 그래 너 갖고 저기 할아버지 저기 저기 많거든요 저기 내일도 할살겠는데 그래 그래 알았어요 할아버지 저기 내일 꼭 저 부르세요 꼭이요 300원 300원 이렇게 뽑으면 100원 수 10개 뽑으면 200원 그럼 3개 뽑으면 300원 100개 뽑으면 아니 너 형님 그 자체로 20개 2개 4개 3개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형님 흠마랍 뽑으실래요 제가 뽑아 드렸는데 하나에 10원씩이거든요 그래 근데 너 아프지 않게 뽑을 수 있겠어? 네 할아버지도 제가 뽑아 드렸거든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오늘도 꼭 해달라고 계셨어요 그래 한번 그럼 뽑아봐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마세요 책에 딱 알아서 할게요 어휴 할아버지 엄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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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아? 네 다 뽑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어요 엄마 몸이 다 돼서 좀 와봐 어 그래 미달아 얼마나 뽑았어 많이 네 여기요 어휴 많이 뽑았네 네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한참 하셔야 돼요 여기 만다섯 개거든요 어 그래 그래 가시봐 이게 450원이구나 네 미달아 이따가 또 뽑아줘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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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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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안 뽑을래? 어? 하나에 10원이야 되게 싸 엄마 할머니quin 싸 irgendwie 된 거 같아 나 그 left 엄마 놀라워 엄마 인정 prechen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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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quar서 Kait yacht 차닉 아빠 아빠 아유 아유 미달아. 네? 할아버지 언제 뽑아줄 거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금방 끝나요. 아유, 너도 까만머리 빼는 거 아니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냐. 아이 아파. 이리 줘봐. 까만머리잖아. 아이, 참. 아, 괜찮아, 괜찮아. 너 왜 이렇게 고치게 뽑기 시작하는 거냐? 아,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어, 쌤이 나 왔어? 안녕하세요. 미달아, 우리 속꽃놀이 하자. 안돼, 나 지금 바빠. 뭐 하는 거야? 어, 미달이 지금 일해서 돈 버는 거야. 나 흰머리 한 번 뽑고 50원씩 받는다. 진짜야? 아, 아이, 아이, 미달아. 아유, 아파 죽겠네. 아, 알았어요. 조심하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유, 저 화살 씨를 바꿀게요. 아유, 왜 흰머리 뽑으려다니? 머리카락 반은 다 뽑은 거 같네. 할머니, 저도 한 번 뽑아보면 안 돼요? 응? 대단하다. 뭐해요? 어, 얘 또 뭐 하는 거야? 할머니,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야, 너 흰머리 나와. 내 흰머리 나와. 내 흰머리 나와. 세미나가 얼마나 잘 뽑는지 몰라. 아주 그냥 부드럽고 그냥 아주 그냥. 아우, 할머니. 세미나 왔구나. 응. 여보, 여보. 세미나 말해요. 아주 셋째 뽑는 재주가 있더라고. 아주 그냥 아프지도 않게 부드럽게 그냥 어떻게 짧게 빨리 뽑는지 몰라. 응, 빠르네. 너네 집 미장 오네? 이야. 자, 수고했다. 고맙습니다. 응, 그래. 아이구, 잘한다. 야, 너 왜 우리 좋아서 그래? 너 가. 내 맘이다? 할아버지, 흰머리 뽑아. 할아버지, 내가 뽑아갈 채. 할아버지, 잘했어. 할아버지, 잘했어. 언니, 언니. 언니 시작할 과거 없어. 벌써? 어? 비디오 좀 갖다 주면 그냥 거냐? 할아버지 제가 오늘 주표차는요. 특별히 열두 뽑으면 하나는 공짜로 해드리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아까 보셨죠? 좋아요. 그럼 할아버지한테만 특별히 다섯 개 하나 시켜드릴게요. 완전 공짜예요. 할아버지 전 스무 개 뽑을 때마다 안 받아야 드려요. 그래. 그러면 세미나가 한 번 뽑아봐. 네. 이제 제가 내일 올게요. 그래. 야 너 나 좀 봐. 왜 이래?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뭐? 야 니가 뭔데 내 자리를 뺏어? 뭐? 난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뽑으라고 해서 뽑은 것 뿐이야. 뭐? 원래 우리 집에서 흰물을 뽑는 건 내 일이었어. 니가 왜 니가서 난리야? 넌 니네 집에 흰물을 뽑으란 말이야. 우리 아빤 개머리란 말이야. 뭐? 아니야. 그거 니 사자이고 하여간 너 또 따라타왔어. 내일 방향 가만한 너 알았어? 니가 뭔데? 난 내일도 올 거야. 니 진짜? 왜 이래? 아유 진짜? 내가? 학습은 더 말한다. 너 똥나 탐구 찾아왔어 알았어? 며칠 전에 계속 뽑았더니 좀 없어졌지? 허예 허예. 아유 그냥 계속 뽑아도 뽑아도 그냥. 아유. 귀찮으시면 그냥 염색하세요. 뭐 염색 한 번 하기 시작해봐. 얼마나 귀찮은데 계속 해야 된다고. 아유 요즘에 얼마나 좋은 거 편하고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그냥 슬슬 바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럼 당신도 그런 거 할래? 깜짝이야. 야. 내일부터 다 시작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20분 있다가 하면 되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염색하는 중이야. 네? 염색이 뭐예요? 까맣게 물들이는 건데 이제 신머리가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달이가 신머리 안 뽑아도 돼. 네? 그니까 높은 길이 없어서. 또 한 번 아이. 다시 한번. okay. 아빠 휴머리 한번 뽑을래? 됐어. 아빠 좀 뽑지. 다섯 개 심으냐. 아빠 이제 흰머리 다 뽑아서 없어 이제. 뭐 봐. 흰머리 한번 빨리만. 흰머리 한번 뽑을래 다섯 개 심으냐 저기 싸. 저 흰머리가 어딨어. 아니야 여기 키비타 몇 개 있어요 여기 보여. 됐어 됐어. 아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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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place from long ago Remember Filled with everything you know Remember When you start feeling down Remember Turn around Remember Remember, life is just a memory, remember, close your eyes and you can see, remember.